둘 셋! 호퓨! 바운스! 안녕하세요! 애춥입니다! 이번 저희 신곡 피날레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 그런 상처받은 마음 여자 입장에서 대변한 곡이고요 그리고 문바톤이라는 장르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덤릴까요? 제가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럼 안내가 한 번 하나 둘 셋! 띡! 웅수어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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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련하며 자랑이 있네 할수록 신나서 너무 너무해 하루 갈수록 변한 모습에 너를 원하는 게 힘이 들어 아유! 아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틀렸죠? 자기가 틀렸다고 자수하신 분 있으신가요? 죄송합니다. 자 다 자수합시다. 잡았어. 네. 네. 여기요. 게임은 실패해. 1, 2, 3. 팀원 카메라 2, 3. 2, 3. 2, 3. 뮤비 촬영. 뮤비 촬영. 1, 2, 3. 뮤비 촬영! 다 뮤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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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뮤비. 뮤비. 유니까 뮤비. 요우. 어? 우리 솔직히 뮤비 촬영도 보냈잖아. 아니 솔직히 우리는 뮤비 촬영을 열심히 특별히 촬영했잖아. 오케이. 잘하시나요? 심인하게. 어, 이게 다 맞나? 일단 봐봐요 완순! 나 여기까지 날아가 떠! 임홍아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! 할 수 있어! 파트 플레이? 첫 번째! 미 availيل이기! 아빈아! 이엘다! 근데 나 귀가 안 대유. 내가 조금만 더 해. 두 번째! 엑운설1 이거 아닌가? 뭐라고? 엑운설1 이거 하는 거. 엑운설1 이거? 엑운설1. 정답. 정답! 이까지 정도 너를 못 낼래 자신감이요 자신감이요 이까지 정도 너를 그냥 못 낼래 화상 파트 뭐지? 화상 파트 화상 파트 잠깐만요! 너무! 진짜! 그냥 타치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화상 파트 화상 파트 예? 내가 알아보래 이빈아 나한테 말해 정답! 너는 바뀔 순 없어 처음부터 알면서도 서령! 정답! 정답! 예? 뭔가 제이 파트 나오면 됐다 제이 파트 맞아요 웃기지 않아 널 위해서 그만해요 제이 파트 저이 파트 뭐! 충격 12일자였어 이까지 정도 너를 못 낼래 아니요 너는 왜 머리로 사랑해 너는 왜 머리로 사랑해 너는 왜 머리로 사랑해 너를! 정답 너는 왜 머리로 사랑해 예이 파트 1번째 지금 휘나라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당뇨 스키들도 활동하고 쑥미들기도 할 예정이였고요 그리고 또 쇠로로 바꿔서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 여러분 지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마는 유니가 나왔는데 정말 힘들게 찍은 유니인데요 잘 예쁘게 봤으면 지금까지 H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